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자에게 은혜의 보좌으로 이사들에게 나아갑니다. 모자란 할리기에 국룰의 교수로 결아다 돌아오며 당부를 흘립니다. 오늘도 인용하는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듯 생명의 양 발식으로 먹여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으로 밝혀주옵소서 하십니다. 가난한 신경으로 이사들에게 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강구하는 프리본에게 부모님들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의 형을 인하여 우리의 제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세거리는 은숙의 하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내의 비서 24장 1절부터 23절부터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자에게 구하여 있으라 누구든지 자네 하나님을 조절하면 죄를 할 것이오. 여호와의 기도를 해방하면 그를 본듯이 죽일지니 모든 은혜의 본록을 죽일 것이다. 외국인이든 본부인이든 여호와의 기도를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신성모독은 신을 죽음하거나 저주하는 행위를 가진다. 식혜명에는 신의 이름을 확보로 부르지 마다는 기울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마찬가지로 무력을 지켜 나중에는 신의 이름을 절대로 이겨올리지 않고 그 대신 주님이라는 말씀을 써서 신성모독의 증권을 물러주서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하나인 용서받은 것 중에 반응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재산은 소홀하게 없어야 한다. 이는 중재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정성을 운영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모독을 든 모독자는 가차없이 소홀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기록에 대한 영원한 성모독의 증권을 통해 주신 것이다. 동작과 정설명으로 부대에 짓겠습니다. 성모독의 증권을 통해 주신 것이다. 이 사람은 성모독의 증권을 통해 주신 것이다. 우리 천재주님의 예상에 대한 말씀처럼 성모독의 증권을 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모독의 증권을 통해 주신 것이다. 제가 어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4월 8일 날 저희 집에서 전화하는 시간이 한 30킬로를 못했는데 저를 드리고 생각하셨는데 그 간제목이 전화하는 동영상으로 가셨는데 한 번도 쉬시지도 않으시고 또 내려놓으셔도 않으신다. 한 30킬로 공부를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기 이별을 드릴 때 그런 정성으로 이별을 드려야 하는지 그것도 알아보니 그런 시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8장 5절에 있는 성모독의 글여와 법소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하면 무릎을 내만 살리라 그 다음에 19장 5절에 있는 너희 그 사람은 부모를 경행하고 나의 아시기를 지켜라 나는 너의 자 아닌 여완이라 이 말씀하고 같이 듣고서 부탁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방은 국불의 시음에 예배력을 절로 끄지 말아야 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무도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주시지만 본문이 이뿐만하시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더하고 예배력을 더하고 예배력을 더하고 영원히 지키는 이 예를 최선을 다하여 정성과 글이라는 것으로 저는 부산을 해봤습니다. 예배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인정하는 이런 것에 대해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가지 예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해서 간접적으로 시사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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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그것이 선화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진리는 아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피교물인 사람과 인격적 관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도 저주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물시상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유녀를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신 그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름부터 해서 가문의 이름까지 상자하게 뒤를 보고 있습니다. 슬도문 시대에 단집과 뒷부대에 따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이것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은 신앙에 대한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묶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어떻게 자녀들이 되시겠는데 신앙에 대한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묶어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통계시 20분부터 보존인데 2자 3자 3자의 아들 2경을 말씀하시면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신앙에 대한 책임을 우리 부모에게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성령의 기원으로 자신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양육하고 의무한 책임을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이 되면 좋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이 강조하시는 인성의 교육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느끼시도록 모자란다고 느끼시도록 역시 은혜의 지방도 하고요. 따라와서 순전한 나무로 우리의 영혼을 느끼고 진리의 말씀을 얻고 기도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감정에 대한 이 새벽에 대한 자연을 실시하고 강조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제가 내로 어떻게 뭐죠? 잘 안가마다 두 시경으로 오게 됐는데 아유 내가 두 시와 두 가지 다시 가야기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우리 부모님이 좀 누굴 갖고 오셔서 외식으로 오실 때도 있고 수백 기존에 있는 거 아랫을 보면 저도 부절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유자님도 좀 더 여행하시면 안 하시고 아마 훨씬 더 보이시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그리시하고 참 좀 모자라가 새벽에 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도가 하나님한테 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새벽에 들려야 하는 집수료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도 부족하지만 모자라야 하는 하나님인데 그 은혜로 비켜주고 먹여주고 지혜로 채워지는 은중의 삶이 우리 부모님을 뵙게 된 신나한 모든 행동을 해야 돼 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천업의 화면에 보면 좋은 수순, 좋은 제자라는 설교원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드립니다. 정말 좋은 시간을 드립니다. 일가능해요. 일가능해요. 일가능합니다. 일가능합니다.